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감옥 간방은 참 죽어도 들어가기가 싫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강수인 영장 청구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제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간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명분이 없는 이유가 없는 또 해서 안 되는 그런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를 푸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선전효과가 큰 그걸 했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 중앙일보 논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 논조가 참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세 건이지 않습니까 검사 사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세 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직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여러 건을 총동원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내기 위해 내는 데 따라가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씨가 감옥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경제사범을 제외하고 이제 미국이 초강력한 그런 대북 이런 제어정책 대북 여러분들 이 압박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에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장이자 유력한 그런 대선 후보가 북한에 돈을 제공하고 방북을 추진했다. 돈은 준 거지 않습니까 300만 불을.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씨 자신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짜받대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아마 조선일보가 입술한 것 같은데 17차례 17차례 보고를 받았네요. 대북 경협사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북사업 개인적으로 방북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경제사업 몇 건 그다음에 방북사업 몇 건 이렇게 보고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총 17차례 17차례 보고를 받은 그가 검찰 공소장에 나와요. 검찰이 이재명 대북 송금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돈을 주고 쌍방울 그룹을 여러분들 이용하게 된 것은 대선에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한 건을 크게 터뜨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2018년 7월 무렵부터 결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 정책 성과가 큰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건을 노리게 된 거고 그 한 건을 노리게 된 거에서 결국은 문정권이 추진했던 대북 방북단의 본인이 제거되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진 거죠. 밝혀지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단식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의 세 건 가운데 한 건이 검사 사칭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검찰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정인에게 수차례 위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거물로 채택돼 가지고 이제 검찰도 사건이 얼마나 민감한 사건입니까 전 대선 후보이자 현직 민주당 당대표이고 앞으로도 정치적 생명이 살아남게 되게 되면 유력한 그런 대권 후보를 감목에 보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살으름판을 걷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단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벼량 끝 전술이라고 그렇게 하죠. 감방은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공병호 tv가 한 2, 3일 내에 여름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틀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틀 동안 2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97%가 감방 가기 싫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이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물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 정도가 이재명 단식은 감방 가기 싫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지는 것은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써 가지고 단식에 들어가는데 과연 감방 가는 일을 피할 수 있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법행위가 명확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이 범법행위를 총선과 연관시켜서 정치적 행위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범법행위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니까 이런 경우에 단식을 하고 우단식을 하고 단식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루 전에 실시된 건데 이재명 단식 구속 피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1만 4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94%가 구속될 거다. 5%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압도적인 다수가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처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재임 중에 저지른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이 정도의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에 관계한 상태에서 단식을 행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고 한 번 두고 보시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자 여러분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이 추천도서 한국인으로 손으로 쓰여진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의 역작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신앙으로 취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성경읽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가끔 운영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벼운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가벼워지니까 묵직한 책 또 유익한 책 훌륭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